힐러 대 힐러면 손가락 바리죠 좋은지 힐러 대 힐러 가보겠습니다 탈출기 1번 정신 차렁 승리 2번 정신 차렁 힐러 대 힐러 대힔 승리 2번 정신 차렁 아 뭐야? 전사인데? 저기 보물게요 마이프 어 이거 전사냐? 뭐 전사죠? 출동! 싫어요. 도외도 돌려보내는거죠? 야 뭐야 이거? 완전 좆바비. 야 뭐야 이거. 야 완전 쉽네. 야 이게 뭐야? 이게 컨트롤이야? 나 이거 쓰지도 않았어. 여기 스크립. 야 이게 뭐야. 야 그냥 잽이 안되는데? 탈출기 한 번 쓰고. 슬로우 걸고. 넉다운 시키고. 그냥 패니까 죽었어. 야 뭐야. 힐러더 피가 쎄네. 피가 안달아 내 피가. 전사는 피가 쭉쭉쭉 다는게 보이는데. 야 근데 전사가 아니었는데. 분명. 매칭할 때 전사가 아니었는데. 같은 힐러였는데. 뭐죠? 한 번 더 해봅시다. 봐봐. 아 이거 내가 힐러라서 그런건가? 상대가 안보이나봐. 상대가 안보이는데. 상대가 안보여서. 저도 도울게요. 마스터. 뭐야? 아 도적이다. 깨꾸다. 아 나 도적 싫은데. 사지타? 타겟은 누구입니까? 아 나 탈출기. 나 벌써 쏘졌어? 와 도적 겁났어. 아주 잠깐 많이 쥐었다올게. 와 딜 왜 이렇게 있어 도적? 와 뭐 한 번에 반피가 아니야 이거? 와 도적 존나 센데? 야 도적 딜이 뭐야? 양심이 없네 도적. 도적 딜 뭐고? 와 존나 센데 도적 딜이? 아 왜 이렇게 쎄? 와 이거 템빨인가? 템빨차인가? 너무 센데? 아니 뭐 순식간에 죽어왔는데? 누구한테 죽었죠 저? 도적한테 죽어왔는데? 도적한테 죽어왔는데? 도적. 누구만 죽었지? 없어. 처음 한 사람이나봐. 아 답이 없는데? 그냥 딜 그냥 찌르니까 죽었는데? 아니 한 대만이니까 반피 달았어. 한 대만이니까 반피 달고 탈출기 쓰고 힐 하고 있는데 힐 하면서 딜 하고 있는데 또 죽었어 바로. 아 나. 너무 센데? 대공저. 아 자리 있나? 아 대공저 가고 싶은데? 아 스칼라 한 분 모신데? 아 나 가고 싶은데? 대공저. 이거 막판 해야겠다. 이거 막판 해야겠다. 가살 안되나? 상대 누구야? 이건 메이지네? dubai 춤 마스터 BUggi 마스터 밸런스야 일레이고스 저거 뭐야 아니 툼 아직까지 뒤지네 뭐야 이게 컨트롤도 못했어 탈출기 쓰고 힐 했는데 그냥 뒤졌어 못붙여 뭐 이래 이거 야 이거 템빨 템빨 많이 받겠다 이거 피킹 컨트롤이 오버가니 그냥 죽어버리네